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얼마전에 30일 환자혁명 챌린지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 권유를 드렸었죠. 이게 말이 챌린지지 숙제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였는데요. 이참에 그냥 진짜 챌린지답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환자혁명 독후감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독후감 이벤트랑 같이 30일 환자혁명 챌린지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30일 환자혁명 챌린지 내용은 간단해요. 6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렸는데 책에서 강조되었던 내용들이죠. 첫번째 음료수는 물만 마시기 액상가당이 많이 들어간 탄산음료나 믹스커피같이 너무 달달한 당지수를 확 끌어올리는 그런 음료수들을 피하자는 의미고요. 두번째 하루 6시간 8시간 이상 잠자기 우리 몸을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스킨케어 샵에 가서 피부관리를 받는 것처럼 잠자는 것도 똑같이 내 피부관리, 내 속관리, 세포관리, 내 몸을 관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자는 그런 의미에요. 그리고 세번째 주 5일 이상 운동하기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요. 간단한 움직임도 포함되는 거고 땀을 흘리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관절이나 근육이나 뼈는 움직일 때 비로소 건강하도록 디자인이 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녹슨다고요. 관절 근육뿐만이 아니라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역시 관리가 안 돼요. 가장 좋은 게 운동이죠. 스트레스 관리하는데. 네번째 하루 2끼만 먹기 우리가 다섯 번 먹으면 인슐린이 다섯 번 쏟아져 나오고 두 번 먹으면 두 번 인슐린이 나오는 거니까 현대인들의 건강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인슐린 저항성, 염증의 가장 큰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기 위해서 공복시간을 길게 갖자는 얘기에요. 다섯번째 배부르지 않게 먹기 마찬가지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겠죠. 여섯번째 밀가루, 과자 안 먹기 글루텐에 대한 민감성이나 가공식품에 식품 첨가물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 뭐 아토피, 과자만 끊어도 밀가루만, 가공식품만 끊어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죠. 성인들도 마찬가지에요. 성인들 여드름도 그렇고 생리불순이나 자궁의 혹,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들이 밀가루나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을 끊는 것만으로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가지에요. 이렇게 30일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30일 동안 노력을 해보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를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영양상태랑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30일 동안 한번 같이 내 몸의 변화를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환자혁명 챌린지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0일 환자혁명 챌린지 이벤트에서는 독후감 이벤트랑 똑같이 선물도 똑같고, 접수 마감일도 똑같고, 참여 방식도 똑같습니다. 1등 상품은 저랑 개인 상담을 통해서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보충제를 조제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손이 좀 크거든요. 15일치 한달치 이런거 아니고 3개월분입니다. 몇가지 보충제에 이렇게 묶음을 드리는게 아니라, 정말 말그대로 제조를 다 하는거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 제조하는 진짜 개인 맞춤형 영양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필로소피 뉴트리션의 미래화도 같은건데, 미리 경험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아쉽게 1등을 놓치신 분들께는 2등 상품도 있습니다. 2등 상품은 보충제 세트를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손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2등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닥터주 스토어에서 할인 쿠폰을 드릴거에요. 마감일은 4월 23일까지구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그 30일 환자협력 챌린지 경험담을 네이버에 닥터주의 건강이야기 카페 게시판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가가 완료된거에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감동을 먹은 사연이나, 아니면 저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들을 제 마음대로 선정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경험담을 이제 보내실 때, 그 형식은 따로 없습니다. 원고지 몇 장, 몇 글자 이내 이런거 없다고요. 길이도 자유롭게, 형식도 자유롭게. 그리고 꼭 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영상이 될 수도 있구요. 비포, 애프터 사진이 될 수도 있는거고. 그리고 짧더라도 강렬한 구호나 포스터, 뭐 이런게 최우수상 1등이 될 수도 있는거에요. 30일 환자협력 챌린지는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우승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끝까지 보충제 선물 못 받아도 괜찮아요. 이미 건강을 선물로 받으실거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해보고,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30일 환자협력 챌린지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모두들 즐거운 봄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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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